헤라하님 말씀, 스태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도반의 이야기,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애고는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은 다 구라예요, 구라. 이번 시간에는 기초를 잘 다지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누구를 위한 강의일까요? 네,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을 위한 강의입니다. 물론 수행을 막 시작한 사람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체마을에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일단 용어도 영체마을에 특수 용어를 쓰고 그리고 수행에 각자의 스케줄이 있죠. 자신의 본성이 정한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을 나름 허겁지겁 따라온 이런 경우예요. 영체마을의 고유한 특성이 뭐냐면 매주 어떤 주제에 숙제가 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주였던 것이 이제는 매일 바뀌어요, 매일. 그래서 오래 수행한 사람들은 미치겠다. 왜 이렇게 주제가 계속 바뀌지?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숙제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헤라님과 스태프들이 어떤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숙제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을 딱 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느껴야 되는구나 라고 드디어 애고가 조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숙제를 느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그걸 느껴. 그러면서 아 나 느끼는구나. 나 인식했구나. 그랬더니 마음이 내려가네. 라고 헤라님과 스태프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현실은 안 바뀌고 나는 수행이 됐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많은 저의 도반이자 스승이었던 분들이 지금 다 떠났어. 없어. 그래서 저는 고민이었던 거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현실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악화가 되고 수행을 포기하게 됐는가. 오랫동안 궁리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헤라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충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현재 마음에 충실해야 되는데 숙제 마음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현재 마음이 그럼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부 항목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근데 1차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빠. 좋아.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숙제가 딱 던져졌을 때 거기에 의식을 고도로 집중하니까 다들 몰입력이 뛰어나니까 그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행 오신 분들은 이런 오류에 쉽게 또 빠지고 수행을 한 5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내 현실은 바뀐 게 없지? 왜냐하면 관념을 인식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결국에 헤라님 말씀대로 현실의 결과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관념을 인식했어. 관념을 인식했고 분리를 해서 그러면 현실이 미세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수행하는 맛이 있네. 물론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느낌을 가지면서 드디어 수행의 흐름을 타고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만 그 속에 즐거움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변화가 별로 없어. 더 악화됐어. 그런데 뭔가 난 수행을 잘하는 것 같아. 심지어 집에 가서 강의까지 해버려. 그래서 남편과 혹은 아내가 저 인간 말 들으면 절대 수행 안 가겠다. 이런 반감이 올라오면서 오류가 생겨버리거든요. 제 오랜 친구도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영원히 수행을 안 오게 됐어. 왜냐하면 자기는 다 알았거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그 친구랑 어릴 적 친구니까 대화를 해요. 아, 여기 수행하는 게 쉽지 않아. 힘들더라고 하면 걔가 저한테 너 관념이야. 불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식은 수행을 안 오면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생기냐.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수많은 강의를 했어요. 물론 요새는 절대 안 하는데 수많은 강의를 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을 내가 최근에 와서 느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누나 수행 열심히 해야 돼.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라고 표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잠재의식에서는 이렇게 들린 거죠. 넌 바보야. 넌 나보다 수행도 못 돼. 너 수행 안 하면 더 멍청해질 거야. 이 자식들, 어리석은 녀석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족들이 수행을 몇몇 분들은 안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돼서 이제 절대로 강의를 집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만 건강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 기본이 뭐냐면 내 현재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건데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 다 잘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심지어 우리 스태프들도 그 착각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헤라님이 무슨 얘기를 딱 했어. 혹은 동료 스태프가 뭔가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 그래. 내가 그걸 못 알아챘었구나. 그걸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구라예요, 구라. 그게 실제가 아니고 왜 나한테 지적질을 하지? 기분이 나빠. 이게 거의 열의 아홉은 그게 먼저거든요. 왜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주지? 하고 기분이 나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돼 있는 거죠. 헤라님 말씀, 스태프들의 말씀은 잘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도반의 이야기,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애고는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은 다 구라예요, 구라. 여러분들 절대 수행 구라에 빠지면 안 되고 현재의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마음에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영역을 잘 살펴보면 그 아래에는 미움도 있고 살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의심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 이 부분은 사랑받았어. 이해받았어. 이 음식이 맛있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딱 던져졌을 때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수행일기에다가 써요. 여러분들 다 수행일기 쓰시죠. 안 쓰면 수행제 아니에요. 수행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다시 기록을 해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향후에 챙겨야 될 소중한 자산이고 현재의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이 어떤가를 딱 질문해보면 예를 들어서 기분이 나빠. 그럼 그걸 계속 풀어내기. 독백 혹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면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얘가 실제로 좀 내려가거든요. 이거 수행 안 한 사람들도 다 돼요.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맨날 할아버지 욕하고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그 마음을 해소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더 오래 살고 할아버지가 일찍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이해를 받아. 정말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수행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좀 마음이 내려갔거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질문을 할 여력이 생겨요. 그 계좌습과 XX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욕을 안 하고 내가 왜 짜증이 나지? 왜 기분이 나쁘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행 좀 했다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잠재의식이 들었고 시간이 흐르면 얘가 답을 줘요. 그게 이제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죠. 질문을 던져놓으면 이 잠재의식에서 우리의 본성이 답을 딱 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그냥 알므로 와요. 내가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나한테 가르침을 줬던 헤라님이나 스텝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지적을 해 주는 거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 너 이거 풀어야 돼. 라고 헤라님이었을 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 빨리 누구랑 가서 풀어. 이렇게 미간의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하거든. 듣는 나는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잘못됐구나. 나는 정말 인간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면서 그걸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마음 이 느낌 때문에 내가 현재 올라온 느낌이 뭔가 기분 나쁜 느낌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어떤 거에서 기인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풀어내기 바쁜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풀어내고 내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사랑받고 싶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남자들 경우에 특히 인정을 받고 싶어서 헤라님과 스탭이 있는 공간에서 아, 내가 그걸 느꼈어요. 아, 그거 인지됐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듣고 있던 헤라님이 아니야, 너 아직 인지 못했어. 너 그거 누구랑 더 풀어. 인상을 팍 쓰면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숙제 숙제 마음을 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시피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마음을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헤라님과 스태프들은 직관 반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님 지금 어떤 마음 올라왔는데 인식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질문을 듣고 참가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 네. 저 그 마음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제가 살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만 생각을 해보면 아, 헤라님이 바보도 아니고 인식된 사람한테 그걸 묻겠어요? 안 물어. 그러니까 묻는다는 것 자체는 난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아, 내가 이걸 못 알아차렸구나.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다시 현지심으로 돌아와야 돼. 현재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아, 내 마음은 아직 그냥 먹구름 같고 뭔가 기분이 나쁘고 그냥 그 상황 내가 지적받았던 그 상황이 기분이 나쁘구나. 더하기 빼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왜 난 안 느껴지지? 그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느껴야 돼. 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빙의가 진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올려서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수행과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고 기분이 나쁘다 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누구든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발산하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하기 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고 3차, 4차 방정식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 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이제 수행보임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비유하면 9와 같아요. 9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나, 이렇게 접근하나 결국 그 애고의 본질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내가 기분이 나쁘다, 좋다부터 인식을 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미적분을 풀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그 덩어리를 다른 언어방편으로 쓰고 있을 뿐이거든.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 영체마을의 풍성한 수행용어를 접수하시면서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움으로 접근하든 질투로 접근하든 의심으로 접근하든 여러 가지 아픔과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엔 그 애고에 이해받지 못한 그 핵심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마음에 집중하면 그것만으로 이미 수행의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오류가 나고 나구가 되고 이런 현상들도 별로 없이 좀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체마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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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